눈 감착할 사이에 온다 온다 밤하늘을 관찰하던 천문클럽 멤버 리오 리오가 발견한 천체에 대한 정체는 근처 천문대의 울프 박사가 확인 중 모든 걸 알아본 결과 뭐야 정체불명의 천체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정부에 알려야 해 급히 차를 물고 가는 울프 박사 하필 그때 교통사고가 1년 후 재무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방송국은 비상 기회를 뺏긴 제니 속상해 엄마 또한 속이 상해 제니를 찾고 재무장관의 전 비서를 만나 사임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번엔 직접 만나기 뼈 때리는 말고 함께 이유를 각인시킵니다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한 제니 그때 헉 뭐야 그녀가 끌려간 곳은 공식 발표 때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 아니 엘리가 사람이 아니었던 거 모든 지구 생물의 멸종 수준의 사건을 줄인 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늦게나마 재혼한 아빠를 만나는 제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립니다 드디어 대통령 공식 발표 날 오 약속 지키는 거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 이 해상을 충돌 이전에 파괴하기 위해 각국의 정의 요원이 모인 메시아 팀이 결성됩니다 드디어 질문 시간 제니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 두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그 일로 학교의 자랑이 되어버린 리오 비더만 이 와중에 이뻐 떠나야 하는 메시아 팀원들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작별 파티 중 지하식이 어딜 드디어 출발하는 날 출발 출발 대신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제니 드디어 해성을 보게 된 메시아 팀 드디어 해성을 보게 된 메시아 팀 해성 표면으로의 착륙을 시도하는 메시아 다행히 착륙에 성공 이제 남은 건 제한시간 안에 해성 파괴 작업 이제 폭발만 하면 성공인데 곧 일주일 시간인데 들어가 보기로 결정 급박한 상황의 방법 일주일 시간이 임박해옵니다 다시 작동 눈을 감아야 하는데 그리고 이번엔 겨우 피합니다 일단 핵폭탄의 일부는 장착에 성공 통신 되자 대통령은 성공 소식만 기다리는데 분위기가 아무래도 실패한 듯 최종안을 제시하는 대통령 또 충돌 이후 인류를 위해 거대한 수용시설을 지었다는 사실 문제는 제한된 인원 문제는 제한된 인원만 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제한된 인원만 갈 수 있다는 것 충돌 30일 전 충돌 30일 전 함께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결국 둘은 결혼식을 좋겠다 운명의 그날은 다가오고 진심 어린 대화와 책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두 사람 떠날 준비 중인 리오가죠 그런데 불안 결국 세라는 남기로 합니다 이 무슨 생이별인가요 얼마 후 어머니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된 제니 더욱더 재혼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한데 급생각이 바뀐 리오 급생각이 바뀐 리오 세라에게 가겠다는 것 제니를 찾아온 아빠 남기고 간 것은 행복했던 해변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지구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지구는 이대로 끝날 것인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제니를 제외한 동료들은 무작위 추첨 중 세라 집에 도착한 리오 하지만 가족들 모두 이미 대피한 상황 대피하는 차량들로 꽉 막혀있는 도로 달려가던 제니는 갑자기 심경변화가 생긴 듯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제니 무슨 생각인 걸까요 드디어 만난 두 사람 제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일에 대한 집착을 보이던 그녀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은 듯 이 시간 해성의 작은 조각 믿어만이 대서양을 강타합니다 인류의 절망을 막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 딥 임팩트 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꾸욱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 클릭